6.2km 뒤에 이거 대각선 오른쪽이야, 말해줘야 돼. 응. 지금부터 6.2km를 세. 아직 멀었으니까 쭉 직진하면 돼. 오케이. 아 진짜 웃긴 해. 노래방에서도 노래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하겠다고. 아니. 노래방 하면 너랑 깨비가 다 부르는데. 깨비가 나보다 더 많이 부를 때도 많아. 10곡으로 치면은 김고음은 6곡. 깨비 3곡 반. 나 0.5곡. 노래 어떡해. 아니 갑자기. 노래 어떡해, 노래. 뭐 하는데? 세이홉스터. 아니 갑자기 무슨, 갑자기 노래야? 수현이가 하라니까 하는 건데. 수현이가 하래? 어. 명령했어? 수현이 명령은 따라줘야 돼. 그럴까, 그럴까. 선배만 안 들어도 수현이 말은 듣는 거 같아. 그럴까, 그럴까. 수현이 말이라서 듣긴 듣는데. 그냥 하는 거지 뭐. 고마워해. 아이 그럼. 내가 가수도 아니고. 그리고 예능적 재미로는 내가 좀 노래를 못 해야 웃겨. 근데 일단 잘 해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. 일단 잘 해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잖아. 애초에 너무 내려놓지 마라. 모든 걸 포기하지 말아라. 그렇지, 그렇지. 시도 정도는 해라. 그럼. 마음가짐. 내가 잘 해봐야겠다는 마음가짐. 오케이, 오케이. 다 왔어? 아니야. 아니야? 아직이야? 800m 앞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저 앞인 거야? 알겠지? 근데 여기 아니지? 저 앞인 거지. 누가 봐도 700m가 안 됐지, 지금. 400m 앞에서 오른쪽 도로. 여기, 여기? 이 길이야, 이 길? 나 없었으면 또 한참 돌아갈 뻔했는데. 한참 돌아갔어. 100m 앞 도로 끝에서 우회전입니다. 친절하다. 도로.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버려. 고맙습니다. 도로 끝에서 여기서야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이거 완전 내 맞춤형이네. 운전은 잘해. 운전 참 잘해. 지도부는. 지도부표 쳐야 되는데. 흐흐흐흐흐